안녕하십니까 로마우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2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중에 53절 54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면 한국말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다음 이것을 구글 번역기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 네 네 한 번 더 들어보면 마 quelli del villaggio non lo vollero ricevere perché egli camminava con la faccia rivolta a Gerusalemme 네 해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네 그러나 그러나 마 마 그러나 괴리 괴리는 이제 뭐 뭐 하는 사람들 괴로의 복수죠. 괴로 도우즈 한국말로 바꿔볼까 이렇게 어 이거보다는 영어가 낫다 괴리 이것도 한 번 들어보면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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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들인데요 괴로 이제 물건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을 여기서는 사람을 가르쳐 괴리 델 델 델 이제 딸 마을 사람들이 논 원하지 않았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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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quelli del villaggio non lo vollero ricevere perché egli camminava con la faccia rivolta a Gerusalemme 잘 읽어주고 있습니다 volere 이 원형이 이거 volere volere가 volere라는 단어의 공사의 원형입니다 vo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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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ere인데요 이거는 이 원과거 삼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삼인칭 복수 이 elli 그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뭐를 원치 않았냐면 ricevere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ricevere 한번 들어보면 ric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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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가 이유죠 저보다 발음이 좋습니다 perché 이유는 elli 그가 e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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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camminava camminare 원형을 들어보면 원래는 이게 camminava camminava 인데요 동사의 원형은 camminare camminare 그래서 이제 반과거 과거죠 반과거 가까운 과거 과거 중에 진행의 상태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camminava 걸어 elli camminava 걸어가고 있었다 꼰 꼰 꼰 꼰은 이제 뭐뭐와 함께 꼰 꼰 꼰 꼰 꼰 꼰 꼰 여기서 한번 내려보면 꼰 꼰 꼰은 영어로 with죠 뭐뭐와 함께 라파차 라파차는 얼굴이에요 더페이스 라는 이제 정관사 여성형 정관사고 파차는 얼굴 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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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얼굴을 어디로 향했냐면 리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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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하는 거 얼굴을 어디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향했냐면 아 아가 이제 방향이에요 방향 투 투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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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Jerusal엠 이거는 Jerusal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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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usal엠으로 얼굴을 향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았다 마 quelli del villaggio non lo vollero ricevere perché egli camminava 먹게 쉔다 푸 고달 치엘로 엘리 건수미 봄에 폐치 않게 엘리야 한국말로 읽어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부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또 google 번역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뭐 뭐 E visto ciò, i suoi discepoli Giacomo e Giovanni dissero, Signore, vuoi che diciamo che scenda fuoco dal cielo e li consumi, come fece anche Elia. E v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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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to. 비스토. 근데 이제 과거 분사 인데요. 비스토 초 하면 초 도 한번 보고. 영어로 하면 것이죠. 어떤 것. 어떤 것을 보고. 이게 하나의 절이에요. 절인데 이제 앞에 뭐뭐일 때. cuando, no visto 뭐 이런식으로. 그런 것이 생략된 과거 분사만 남아있는 하나의 이런 형태가 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비스토 초. 그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수어이 디쉐. 이거를 따로 한번. 어떻게 되냐. 복사가 되어있으니까. 나머지는 지어보고. 이수어이 디쉐폴리. 그의 제자들이. 이수어이 디쉐폴리. 이수어이 디쉐폴리. 이수어이 디쉐폴리. 그의 제자들이 이제 뭐를 하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바다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수어이 디쉐폴리. 한국말이라고 막 속해서 나와요. 이수어이 디쉐폴리. 그의 제자들 중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지아코모. Giac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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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애는 이제 그리구고. 나왔어 어찌할까? 그 다음에 조반니. 요한이인데. 네. 조반니. 두 명. 그의 제자 자코모와 조반니. 야구부와 요한이 디쉐폴리. 말했다. 라는 뜻인데요. 디쉐폴리. 이거는 여기 잘 안나온다. 따름을 보기 위해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디쉐폴리. 이건 딜의 동사. 말하다. 말하다의 과거. 원과거 3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말했다. 그 제자가 말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냐? 대세로. 그 다음에 신요래. 이것도 지우고. 왜 표시가 나지? 왜 안들어가? 신요래. 주님. 들어보면 신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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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부어이. 부어이. 아 이거 안나올거야. 아 나오네. 부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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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볼레레동사. 아까 나왔었죠? 볼레레. 원하는가. 여기 볼레레동사 현재 2인칭 단수. 원합니까? 깨. 깨는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깨는 관계대명사. 발음을 들어보면. 깨. 깨는 관계대명사. 부어이. 깨하면 깨 다음에 일을 원하십니까? 디치암어는 안나온다. 이거는 디레레동사. 말하다. 디레레동사의 현재 1인칭 복수. 말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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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벤다는 쉰데레 내려오다 내려오다의 접속법 3인칭 단속 그 다음에 fuoco fuoco는 이제 나올텐데 fu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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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죠 불 불을 어디서 내려오냐면 달 달 달 달은 이제 다 플러스 일이죠 다 플러스 일 이런 형태인데 두개가 합쳐진 다는 뭐뭐로부터 따로 하면 다 다 다 플러스 정관사 일 일 일 일 두개가 합쳐진 그런 형태 이게 달이 되겠습니다 뭐뭐로부터 달 달 달 저 발음도 좀 틀리네 달 달 달 저 한국식이에요 완전 발음 체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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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엘로는 하늘 하늘 그리고 애는 이제 그리고란 뜻이고요 넘어가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내리게 할까요 체엘로는 하늘 체엘로는 하늘 체엘로는 내리다 체엘로는 불 달 체엘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할까요 그리고 리 그들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리 리 리 리 리 이거 무서운 말 콘수미 콘수미 콘수모 콘수모 이거는 콘수모 소모란 뜻인데요 원래 동사는 콘수마래에요 콘수마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는데 아무튼 콘수미 콘수모 콘수미 소모 소모하다 그러니까 태우는 거죠 불로 태우는 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접속법 콘수마래 농사의 3인칭 단수 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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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동사의 원과거 삼인칭간소 배체, 그 다음에 안케 안케는 뭐뭐 도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올소 그 다음에 엘리야는 사람이름이에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신화버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전체적으로 엘리야가 한 것처럼 불을 내려서 그들을 소모하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심판하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다시 들어보면 엘리야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발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단어들을 천천히 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확인해 보시려면 앞부분에 가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서 고정하십니다 그러나 라는 뜻이 되겠구요 괴리는 괴로의 복수인데 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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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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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람 여깄요 여기선 그들 그 사람들 델은 이제 델 의 b 플러스 델 b 의 이런 뜻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요거에 합쳐진 형태는 1 정관사 남성형 정관사 1이 합쳐진 형태가 되겠구요 빌라지오는 마을이 되었죠 로는 이제 부정 영어에 낫의 의미가 있는 아니다라는 뜻이 되니까 로는 이제 대명사 직접 먹자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로 오셔서 이렇게 먹고 가는거 요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치 않았다 볼레로는 볼레레 원하다 원하다의 원과거 3인칭 복수 요 볼레레 동사는 볼레레 여기서 볼레론데 조동사의 조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와 동사의 원형 요 리체베레는 같다 같다 주다 주다 에 반대 페르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유 왜냐하면 엘리는 아 그가 이유가 뭐냐면 그 그가 까미나바 걷고 있었다 어디로 걷고 있었냐면 까미나레 걷다 걷다 동사의 반과거 3인칭 단수 꼬는 뭐뭐와 함께 뭐뭐 위대의 뜻이죠 뭐뭐 뭐뭐 와 함께 라파차 라파차는 얼굴 얼굴 라파차는 얼굴 리볼따는 리볼도 리 리 볼 보 이거에 여성형으로 이제 바뀐 거죠 과거분사인데 리 리 올 제레 향하다 향하다 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분사 뭐뭐로 향했기 때문에 얼굴을 어디로 향하면서 걷고 있었다 어디냐면 아 제루살렘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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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어요 그 다음 절 그것을 정리하면 54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러자 비스도는 베데레 베데레 보다죠 보다의 어 바거분사 비스도는 여기서는 하나만 나왔는데 꽌도 에베로 비스도 이렇게 됐는데 그 앞부분이 생략된 그래서 하나의 절 형태입니다 쇼는 쇼는 그것 비스도 쇼 그것을 보고 그것 그것을 가리켜요 쇼 그 다음에 이수어이 디쉐펄리는 그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 제아코모 제아코모는 야구보 야구보 한국말로 야구보 애는 그리고 그리고 조바안니 조바안니는 요한 디세로는 마라다 이거 딜의 동사 딜의 마라다 마라다의 원과거 사민칭 원과거 사민칭 단수가 돼요 그 다음에 시니얼에는 주님 주 주군 주 주군 구호의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십니까 구호의 원하십니까 볼레레 원하다 원하다 원하다의 현재 현재 직설법 현재 인칭 단수가 되어있죠 깨 깨는 단계대명사 구호의 깨하면 무엇뭇을 원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다음을 원하시는 다음을 원하시는 다음을 원하는가 디치아모 말할까요 일의 동사 이거의 마라다죠 마라다의 여기서는 접속법 1인칭 복수 깨는 앞에 나온 관계대명사가 되어있습니다 좀 길다 요거는 두플리크 아래 복사를 해서 다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그래서 나도 만들고 이 부분은 다음에는 지우고 다음 칸에서 이렇게 해서 쉰다 쉰다는 펜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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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 내려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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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접속법 접속법 3인칭 단수 후어건 불 불 불 불 달치엘로는 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다 다 뭐뭐로부터 영어에 from 뭐뭐 뭐뭐로부터 플러스 1 정관사 1 정관사 정관사 남성 정관사 남성 정관사 정관사 두개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뭐뭐로부터 어 시엘로는 하늘 하늘 하늘로부터 에 그리고 우리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직접 목적 하죠 복수 형태 로에 복수 꼰수미 아까는 꼰수모만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명사인데요 원래는 꼰 두마리 소비아 소비 소비하다 소모하다 이거에 이것도 접속법 3인칭 단순 꼰수미 꼰맥 뭐뭐뭐 처럼 뭐뭐뭐 처럼 어떻게란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는 꼰맥 뭐뭐뭐 처럼을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폐채는 한 것 꼰맥 폐채 한 것처럼 했던 것처럼 팔에 하다죠 하다에 원과거 3인칭 단순 했던 것처럼 불을 내려서 그들을 소모하게 할까요 페채 팔에 동사의 원과거였구요 앙케는 뭐뭐도 또한 올소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엘리야 이거는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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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예도했을 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단의 불을 태웠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무시무시한 제자들의 기도 다른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깊은 민족적인 감정 민족이라기 보다는 지역감정 이죠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민족이라기 이쪽으로 지역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근데 아무튼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비추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 다음 구절을 보면서 또 다음 내용을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